저녁 정말 다 들어야 할 movement 정말 맞고요. 선수들 탐색전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. 고핸드 탑스피 부드럽습니다. 백핸드 대결. 그런 볼마저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. 바깥 코스 공력 성공합니다. 고핸드 탑스피. 아쉬워합니다. 4대3 한 점차 리드. 황미다 서비스. 이번에도 고핸드 탑스피. 지금 같은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선수들 서비스 넣을 때 라켓 면 공 맞을 때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황미라도 지금. 그렇습니다. 한 점차 김민혁. 백핸드. 황미라도 지금 이툭이 이어질까요. 아 네 좋습니다. 백핸드 전환 황미라. 탑스피 길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중심 이동이라든지 자세 다 중요합니다. 그렇습니다. 백핸드. 바나나 플립. 하지만 반격 성공하는. 7대5입니다. 렛이고요. 스피트 걸어봤어요. 낮았어요. 그대로 이용해서 정지해서 줬기 때문에 그 변화가 그대로 갔어요. 예. 쉬운 볼은. 그렇습니다. 정영식. 급격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. 황미나 서비스 포인트. 황미나의 리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길게 갔습니다. 황미나. 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. 두 점차 김민혁 추격합니다. 바나나 플립. 황미나. 석 점차 7대10. 황미나. 자 김민혁. 보헨 탑 스피. 조준. 다시 한 번 조준. 쏩니다. 그리고 받아냐나요. 받지 못했습니다. 보헨 탑 스피. 대각 공격합니다. 이렇게 인수의 서비스. 렛이었습니다. 브라보. 네. 네. 잘한다. 자 두 번째.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. 넘어갔어요. 백핸드 받아줍니다. 황미나. 다시 살려냅니다. 하지만. 김민혁. 황미나. 포엔 탑 스피 부드럽. 다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원 올. 툭 밀어냈고. 탑 스피 부드럽길. 아 부드러운 득점. 볼이 세다 보니까. 뒤로 물러나면서 대다 미스. 그렇죠. 바나나 플립 길었습니다. 다시 황미나 선수의 서비스입니다. 맞았습니다. 황미나. 조준 후 쏩니다. 생활체육인들 보시면서 찔리시는 분 많을 거예요. 쳐야 되는데. 이렇게 됩니다. 남대 하시는 분 많으세요. 요즘엔. 그렇죠. 네. 그거 보고 트신 것 같아요. 정말. 너무 잘하셨어요. 그렇습니다. 확정한 공격. 다시 한 번. 한 점 차. 다시 김민혁 부드러워요. 간편합니다. 예술군을. 하가 추격을 이어갑니다. 하고 있는 황미나. 다시 렛입니다. 참 많이 나오네요. 백핸드. 날렵합니다. 이번에 왼편 깊게 대각 공격. 석 점 차. 조준하고 쏩니다. 백핸드 전환. 포핸드 전환 황미나. 받아주는 김민혁. 공격 득점. 두 점 차. 6 대 4. 서비스 포인트. 이렇게 됩니다. 받아냈어요. 정영 씨. 정영 씨. 하지만 김민혁 이나의 서비스. 길었습니다. 이어지고요. 5 대 8. 잡아냈어요. 황미나. 1. 1. 2. 1. 득점 받아냅니다. 포인트 가져가요 김민혁. 높이 뛰었습니다. 부드럽게 예각으로 보냅니다. 또 한 번 찬스 조준하고 쏩니다. 황민하 9대8입니다. 날카로워요 빨랐어요. 시스템 참 좋았어요. 아 백핸드 이용해봤어요. 하지만 10점. 3게임 시작합니다. 김민혁. 네트 맞고. 받아냈어요. 다시 한 번 길게 뽑아냅니다. 너무 잘 받았습니다. 황민하. 백핸드 받아냈어요. 확실한 역회전. 5핸들. 5핸들. 1. 2. 2. 1. 2. 2. 2. 2. 쏘아줍니다 6대1 점수 득점 고고 행진을 가져갑니다 6점 차가 됐고요 포엔탑 스피 김민혁선 37입니다 5점 차 백핸드 황민하가 먼저 가져갑니다 황민하 서비스 자 이번엔 김민혁 선수입니다 또 한 번 이어갑니다 한 점만 가져간다면 더 흐름을 탈 수 있는 기회 8대3의 스코어 탑스피 부드러워요 강공으로 내려줍니다 좀 멀긴 합니다만 좁힐 수 있습니다 탑스피 걸어봤어요 탑스피 걸어봤습니다 흘러가요 네 매치 포인트 탑스피 아 화끈한 마무리 매치 포인트 백핸드 오핸드 전환 떨어지면 안 돼요 김민혁 다시 길게 양선수 긴 랠리 멀리해집니다 김민혁 한 점을 가져왔어요 만회했습니다 김민혁 바나나 플릭스도 해봤는데요 한 점을 더 탑스피 탑스피 강력합니다 김민혁 네 그렇습니다 3구 공격 성공합니다 3구 공격 성공 또 한 번 11 대 8 자 2매치 11 대 8 11 대 8 11 대 8 12 대 9 12 대 9 16 대 9 13 대 9 한글자막 by 한효정